네, 2022년에는 여러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보다 현명하게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늘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증시대전망 IBK투자증권 정용택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이실까요, 센터장님이? 네, 상단이 좀 낮기는 하지만 저희 하우스가 하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2800에서 3200 정도 보는 하우스인데요. 상단이 낮다는 거에 주목이 아니라 올해의 주식시장이 좁은 밴드 안에서 변곡점이 여러 번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기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2022년 시장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해 시장을 저희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을 봤을 때 어떤 호재와 악재들이 좀 있었을까요, 센터장님? 지난해 호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폈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급반등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 실적이 급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호재였고요. 또 하나는 상반기 중에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됨으로써 코로나가 종식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은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논란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필연적인 결과였죠. 돈을 많이 풀었고 재정이 확대되면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따라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원자재 가격으로 연동되기도 하고 또 공급망 이슈로 연결되기도 하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되면서 시장의 발목을 직접적으로도 잡았고 또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부정적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입니다. 종식되지가 않았고 기대만큼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나면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저는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드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코로나 영향권에 좀 놓여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2022년 역시? 저희는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갔고는 오미크론의 독성이 이전보다 약하다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보다는 동계올림픽 전으로 해서 중국 쪽의 코로나 상황을 저희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접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또 코로나의 치명률이 높은 중국의 특성 등을 감안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지난해 있었던 중국발 공급 우려를 다시 자극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 4분기 중에는 코로나, 특히 동절기에 북방부의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중국 변수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을 향해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그에 따른 변수는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또 시장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여부일 것 같아요. 그러면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미 연준 통화 정책 방향성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하우스가 다른 하우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테이퍼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하기 전 단계의 요식행위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럼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를 몇 번 언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중심은 테이퍼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진행되는 이 테이퍼링 이슈를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 테이퍼링의 효과와 영향을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가들은 1월부터 본격화되는, 가속화되는 테이퍼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번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중심은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양적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양적 완화를 정상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번 팬데믹 국면에서 연준이 한 행위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행위는 물가연동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산 겁니다. 제가 아마 그래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보면 지난해 2020년 같은 경우에 물가연동 채권을 연준이 얼마나 많이 샀냐면 그림이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미국에서 발행됐던 양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샀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전체에서 발행된 금액의 40% 가까이를 연준이 샀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저렇게 많이 사면 기본적으로 물가연동 채권의 금리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일반 국채금리에서 물가연동 채권 금리를 빼준 것을 BEI라고 해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냐면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끌어올리고 이게 자본시장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냐 하면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만큼 빼준 것을 실질금리라고 하거든요. 실질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제가 그래프를 첨부했는데요. 지난해 2020년 하반기 이후에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목금리는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 실질금리는 결국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 주체들의 투자라든가 지출에 자극을 주게 되고 자산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을 폭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양쪽 완화를 하는 부분들의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돈을 많이 풀어서라기보다는 그 외피를 쓰고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자산가격을 급등하는 형태를 올렸고 그게 지난해까지 전개됐던 연준 양쪽 완화의 영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통화 정책의 목표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확대하는 형태로 취해졌다면 이제부터는 연준의 정책이 향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조금 줄여주고 그를 위해서 금융 불균형을 조금 축소해주는 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거꾸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양을 일정 규모씩 계속 줄여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국채 안에 물가연동 채권이 포함되거든요. 일반 국채를 할지 물가연동 채권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물가연동 채권의 매입 규모를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일반 국채 금리 대비해서 물가연동 채권의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BEI라는 기대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이 기대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명목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실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국면이 도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자산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코노미에서 생각하고 있는 향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값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고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결과물은 딱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요인이 테이퍼링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요식 행위가 아니라 이것 자체로 매우 주목해서 봐야 될 통화 정책의 이벤트고 이 부분의 결과와 이 부분이 미치는 자산 시장의 영향을 본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이퍼링에 집중을 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추후 이 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미래부터 금리 인상에 좀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고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연준의 정책을 과거에 입각해서 단순화하는 건데 연준의 통화 정책의 중심은 과거 금리를 움직이는 것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 이후 최근에는 양적인 부분 중심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센터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질문을 좀 건너뛰고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연말 분위기로 봐서는 많은 증권사들이 올해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를 좀 꼽던데 IBK 투자증권 하우스에서는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과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쪽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디램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됐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지난 연말에 반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하향 조정세도 멈춘 부분들 맞고요. 일부 하우스에서는 약간씩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는 이런 실적의 흐름이 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디램 가격의 항배가 가장 중요한데 하반기 이후에 디램 가격의 항배에 대해서는 아직 퀘션마크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이것을 주조로 단정 짓기보다는 상반기 중에 하반기 이후에 디램 가격 컨센서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본 이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 부분보다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2022년에 주도주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변곡점이 여러 번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심한 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그나마 업종 측면에서 주도주라는 부분들을 구분을 한다면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수출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쪽의 비중이 높은 수출 관련 주식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빠른 변동성과 순환매가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쉽지 않은 시장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매매 전략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시장의 포인트들을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기본적으로 아주 큰 바운더리로만 얘기를 하면 저희 쪽에서 투자 전략 제시할 때 올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인내심과 유연성 얘기를 조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기대 수익 일변도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처럼 시장이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변곡점이 계속 형성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테마주를 자꾸 쫓아다니고 수익 위주로 형성되게 움직이면 오히려 수익이 악화될 수 있고 미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보면 수익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조금 더 두는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수익 일변도의 단선적인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성향으로 나눠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투자 기간이 조금 짧으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변동성,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베타가 조금 낮고 배당 성향이 높은 안정적인 주식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상대적으로 공격적이면서 특히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하되 분할 회수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책들이 교집합을 이루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가 메타버스니 아니면 친환경이나 차세대 에너지 쪽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주가가 매우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하라고 권하기보다는 주가가 하락할 때 분할해서 매수하라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좀 잘 이용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 보수적인 성향이냐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시장의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초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출연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중권 리서치센터의 정용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